척하면 척이지 이게 뭐라고 기웃거리는 그대 두 발이 동동어쳐 그렇게 부끄럽게 괜히 헷갈리게 왜 이래 네가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그래 정말 진짜 아름다운 러버 나와 같다면 참 좋겠어 그래 정말 제발 모두 이루어 슬프면 울어 실컷 울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야 아이 드러워 진짜 네가 나 돈 좀 꺼줘 얼마라고? 329만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보장할 거예요 넌 돈 꺼서 쓰는 주제에 참 당당하단 말이야 돈이 없다는 건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돈 좀 꺼줘 사실 준이는 비밀이 좀 많아요 사진 영상 이런 거 함부로 찍지 마 어떡해 완전 더 웃음해 난 타인이랑 엮이는 거 딱 질색이야 아름답지? 아름답지? 너 손톱에 뺏겼어 아 고마워 고마워 그냥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힘이 나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안 돼 다행히 1-2-4 себя